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시폭격기 타쿤입니다. 제가 주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거를 좀 제대로 말씀드리지가 않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께 신규 타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자만의 지금 영역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진자분들이 지금까지 인내를 끌어왔던 그런 부분에서 보상을 좀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미보도 자료를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안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나리오 다시 한번 일퍼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황만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 지만 알고 있으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제가 이거 전에 이걸 히든 종목으로 추천드리면서 제가 대한전선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한전선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앞으로 이어서 그런 종목들까지 싹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혹시나 바쁘신 분들이나 오늘 금요일이라서 혹시나 주말 같이 해서 연휴 동안 우리가 다른 데 놀러가야겠다 하신 분들은 자 010-6411-8706이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과 자료들 싹 다 제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 도와드릴 건데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 조금 좋은 경사 소식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좀 준비했느냐 제가 2023년 이달 경제 부분 추천 도서에서 저희 책이 혜택이 됐습니다. 혜택이 됐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세력주 연구소 100% 성공 비기 자 세력주 연구소 수익 노하우 그래서 이 분야 전문가들의 대학 피셜들과 오피셜들을 좀 이용해서 제 여러가지 기술적인 분석과 노하우들을 싹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판매하고 있는 도서가 아닙니다. 판매하고 있는 도서가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제가 배포를 해드리려고 제가 책자를 출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는 못 드리고 제가 100명까지는 제가 한 분 한 분 손수로 제가 싸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 자 많은 시청 010-6411-8706 제가 추첨을 통해 드리면서 드릴 거예요. 자 구독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추첨할 겁니다. 자 그래서 100명에게만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성공시나 차트적보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여러가지 노하우도 딱 집약체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것만 보신다고 해도 수익은 그래도 조금 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이너빌리티 왜 올라갔는지 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제가 두산이너빌리티 왜 추천드렸습니까? 대한전사 추천드리면서 드렸어요. 자 대한전사 우리가 왜 올라갔습니까? 이거 먼저 파악을 하자. 자 AI 데이터센터 전력부족이죠. 자 이거 뉴스 제가 진짜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면서 누가 얘기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다. 자 전력부족. 자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려면 미국 전기출력의 지금의 3배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미리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전기출력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발전소죠?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다고요. 어떻게? 원자력, 화력, 풍력, 수력 제가 이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이 어디다? 원자력이다. 제 방송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유심히 제가 언급해드린 말씀만 좀 드렸다라면 저런 종목들 미리 저점 타점에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모든 칩을 구동할 만큼에 충분한 전력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전기차 CEO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일론 머스크가 좀 괴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만 얘기한 게 뿐만 아니라 AI 업계 경쟁자인 오픈 AI 샘 울트먼 CEO도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전력이 없으면 AI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줬던 수급들이 어디로 갔나 우리가 찾아봤더니 자 제가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든 종목을 우리가 들어갈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구간 이곳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이때 아마 히든 종목 받아 가셨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렸었냐. 자 보시면 5월 27일부터 하락 추세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선주가 정체적으로 빠지고 있고 지금 구리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다기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원자질 가격은 조정을 받는다. 자 휴미 힘에 균등분리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 번에 올라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폭등하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조정구간 밟아줄 거다. 라고 말씀드린 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눈 두 귀로 확인하고 계세요. 자 5월 27일 제가 말씀드린 이 날짜부터 수급들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제가 넘어간다고 했죠. 결국엔 넘어가줬습니다. 어느 날이요? 이날이요. 맞아 떨어졌죠. 자 결국엔 넘어가줬는데 과거 얘기해서 뭐하냐. 라고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를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 가실 거예요. 자 두산이너빌리티가 지금 일단 원자력 관련해서 쭉 올라가줬는데 지금 다시 하락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1선 지지구간을 밟아주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자리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외인들이 매수세 했던 것보다는 지금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다 뱉어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두산이너빌리티는 가진자만의 연경이라고 해야 될까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일단은 뉴스를 먼저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뉴스 받았는데 우리가 이 뉴스를 받아놓고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퍼즐을 맞춰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퍼즐. 우리가 이때까지 나왔던 시황들 팩트들을 우리가 끼워 맞추면서 퍼즐을 맞춰 간다. 그럼 퍼즐이 완성되면 그게 맞는 말이다. 매번 그래 왔고 그게 또 맞았고 그래서 제가 가져왔던 뉴스 자 두산이너빌리티 AI 데이터센터 전력부조 해결 10세대나 북미 기술 추진 검토 계약 10조원 규모입니다. 10조원 규모인데 약 10배가량 되는 규모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10배에요 10배. 총의 거의 대략 10배. 약.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자 북미 시장이라는게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각종 CEO들이 이미 얘기해 왔었고 전문가들은 이미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두산이너빌리티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공략할 만한 기술력을 검토하고 있었고 제가 뉴스 내용에 싹 다 담았다는 거에요. 제가 담았다는게 아니라 제가 받아온 내용 중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외인들의 지금 수급 동향만 봐도 확실하게 느껴지죠. 자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두산이너빌리티 외국인 일별 거래 동향 차트를 봤을 때 주가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이 외인들은 비중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유지를 시켜드리라. 자 여기서 매도하는 건 결국에 누구냐? 개인이죠. 차익실현에 대한 포모 심리로 인한 본전 심리로 인한 매이도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정확한 포지션을 잡았으면 그 포지션 그대로 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될 포지션이 좀 높다 하면 확실한 저점 타이밍에 추매를 하는 것이 옳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외인별 봤을 때 거래 동향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모습들 우상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 뉴스가 만약에 가짜라면 모두 거도되지 않을 뉴스라면 과연 외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가 그럼 외인들은 왜 여기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왜 매도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제가 이 도서에서도 담아놨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텔레그라마 주식 잘하면 원이었겠다. 주자는 콘텐츠 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황만 잘 보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한전선 두산 에너 빌리티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맨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제주반도체부터 시작했죠? 제주반도체부터 시작했죠? 제주반도체로 시작됐던 이 수급들이 대한전선 넘어가고 대한전세 두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 투자 매집주 증권사까지 지금 덩달아서 매수하고 있어요. 메이저 증권사에서 자 물량대 보시면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차트가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급상승 나와줄 때 거래량만 터지면 올려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히든이라고 보내신 분들께만 제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려도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고 정보 받아가실 분들은 받아가십니다. 만약에 제가 있는 거짓말이라면 자 여러분들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치면서 여러분들이 매도하신다면 제가 안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두산의 너빌리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리면서 공익적인 목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짜 발에 피 땀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제가 좀 바빴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우리 여러분들 대신해서 석유 관련해서 하도 말이 많으신데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세력주 연구소 파견 보이시죠? 석유 관련 오늘 기자회견 했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자 이것뿐만 갔다 왔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HLB도 제가 기자회견 직접 다녀왔어요. 자 보시면 주시폭격기 타콘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두 발로 뛰고 다니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뛰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제가 좋게만 하든 나쁘게만 하든 저한테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득된 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귀찮아도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이에요. 자 번호로 문자 달라는 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방송에서 드리지 못할 민감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 달라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별로 통화해도 뭐 별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질문만 하셔가지고 뭐 해도 괜찮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문자 받아 가셔서 그냥 여러분들 수익 그냥 챙겨 가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010 6411 8706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부정적인 시선과 그러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소신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소신대로 하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만약 떨어진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면 그냥 전 재산 다 넣으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신대로 하시는 게 다만 여러분들 소신대로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을 좀 더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꾸며내는 얘기가 아닌 팩트만을 전달해 드렸다. 자 이 팩트를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이너빌리티 여러분의 순간적인 판단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신중하게 판단력 세우게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